도심 공원 내 CCTV나 비상벨과 같은 범죄 예방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원 693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45%인 316곳,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65%인 457곳으로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.